여러분 하늘에서 퐁퐁 누리내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스모티브 제작가 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제너럴 rv 에 왔습니다 자 여러분 새로운 차량이 입고가 됐고 어 지금 이 방송은 긴급 속보로 방송해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안들리셨죠 여러분 자 일단 사람들이 없으니까 제가 신속하게 인사드리고 신제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토르 아십니까 미국에서 캠핑카 1위 업체 구요 국내에 상륙을 했습니다 제너럴 rv 에서 독점 판매를 하고 있구요 토르 텔라로 시퀀스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 모델 어떤 모델인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스크 쓰고 들어갈게요 자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여러분 들어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잘생겼죠 일단 전면모습이구요 2층 팝업이 있어요 측면으로 보실게요 자 시퀀스 차량 지금 실내에 입고를 해 놨는데 일단 이것은 굉장히 따뜻한 곳이고 이곳에 입고 된지 지금 몇 시간 안되요 차체 규모는 굉장히 크구요 옆에 있는 자 크로스 트랙과 거의 크기는 비슷한 느낌을 봤습니다 자세한 것은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시퀀스 차량이구요 자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신발을 벗구요 자 빨간색 슈즈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여기 사이드 스텝이 있구요 밟고 올라가면 이렇게 바로 사다리가 보이네요 그리고 2층 팝업을 현재 올려놓은 상태인데 어 본 영상은 긴급 속보로 제공되는 영상인 만큼 편집이 마무리가 되면은 바로 사용기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에 이렇게 모기장도 준비가 되어 있구요 이쪽에 수납공간도 또 존재를 하네요 자 그리고 운전석을 비롯해서 조수석까지 모두 회전식이 적용이 되네요 어 운전석 한번 살짝 엿보시면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 아래쪽에도 컵홀더도 3개 크네요 자 그리고 시선을 돌려보면요 이쪽에 시트가 전면으로 되어 있네요 4인승입니다 근데 취침이 지금 4인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5인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쪽으로 보시면은 욕실이 있네요 독특한 거는 이제 구조가 그 공간이 작다고 느껴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크네요 자 그래서 공간적으로는 여러분들 그 지금 현재 보이는 영상 보다는 큽니다 자 그리고 여기 4탄 템바도 적용이 되어 있네요 템바가 역시 북미형이네요 이런 것도 좀 뽀송뽀송하게 좀 과한 느낌도 들긴 하는데 사실 이런게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과하게 아주 풍성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자 이쪽에는 이제 주방이 있습니다 선반류 이런 범위들은 단차이란 범위는 없네요 이게 북미형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마감이 좋아요 그리고 이쪽에 침실입니다 아주 커다란 모기장도 있고 뒤에서도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 진입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 통로죠 이건 잠시 후에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고 가운데를 변환해서 현재 지금 왼쪽에 한 분 오른쪽에 한 분이 취침을 할 수가 있는 공간인데 이쪽을 빼고 매트리스를 이 친구를 내리게 되면은 가운데 또 한 분이 주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인이라고는 하는데 제가 봤던 3인이 충분히 취침을 할 수가 있고요 바로 저기 위쪽에 이제 팝업이 있잖아요 그쪽에 두 분이서 주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요 제가 이제 일반적인 성인 키에 비해서 조금 신장이 많이 큽니다 186키를 가진 사람이 서도 충분히 여기 위에 공간이 남는다는 거죠 천장형 에어컨에 살짝 간당간당하지만 이쪽으로 나가면 또 굉장히 풍성한 높이를 또 굉장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남는다는 거죠 이 정도 공간은 뭐 서장훈씨 정도는 좀 숙여야겠지만 어쨌든 커다란 어떤 공간적인 크기를 볼 수가 있고 나머지 어떤 재질감이나 이런 범위는 제가 본방에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일산화탄소에 대한 어떤 경보기도 들어있고요 일단 수납장에 대한 범위는 제가 본방에서 한번 제공하도록 할게요 냉장고도 들어가 있고 이쪽에 수납장도 있고 그리고 가죽은 굉장히 촉촉하네요 촉촉하고 부드러운 마치 나파가죽을 좀 가공해 놓은 듯한 느낌이 드네요 이쪽에 TV도 있고요 이쪽으로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전면을 바라보고 모두 다 이렇게 회전식 우리나라말로 이제 회전식 시트가 적용이 되니까 가족분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되네요 그리고 사다리가 이제 탈거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놓고 또 접을 수가 있습니다 이쪽 접고 펴고 해서 보면 되는 거죠 올라가 보면요 이렇게 공간이 굉장히 커요 다시분도 보시면은 공간이 얼만큼 크다는 거를 저하고 비유를 한번 해서 계산하시면 될 거 같아요 재밌는 거는 이 친구의 팝업은 아마 지금 국내 오늘 처음 들어왔으니까 국내 최고의 크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 팝업은 쉽게 웬만한 업체에서나 따라갈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토르의 텔라로 시퀀스 이 차량은 일단은 상위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 맞습니다 매니아층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국내에 최초로 상륙을 했기 때문에 아마 신기한 모습으로 많이 지금 바라봐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쪽에 컨트롤 그리고 소화기 같은 것도 있고요 손잡이도 있었군요 도어를 한번 닫아 볼게요 여러분 일단은 도어가 커서 굉장히 묵직하게 닫히네요 다시 열어볼게요 당겨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칼리바보단 가볍네요 아이고 다 안 열었네요 제가 이렇게 밀어만 놓으면 되고 그리고 모기장이 있네요 이렇게 끝까지 되고 국내에서 볼 수 없는 퀄리티를 지금 볼 수가 있네요 다시 열어볼게요 조수석 도어 드림 이렇게 팔꿈치가 닿는 범위는 부드러운 재질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 친구는 휘발유 모델입니다 그리고 살짝 보면 L자로 시작되니깐 최근 생산된 2021년형 맞네요 물론 여기도 써 있네요 그리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토르의 텔라로 시퀀스 모델은 지금 이쪽 있는 크로스트로의 코치매니저 이 친구보다 30cm가 더 깁니다 세이피티 공간을 많이 생각을 해서 반영을 해놨고요 전체적인 사양과 품질 물론 품질은 성능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다 둘 다 좋은데 약간은 그런 게 있어요 감성의 차이를 할까요 완전 미국형이냐 유럽과 미국이 어떤 혼합되어 있는 그런 느낌의 캠핑카냐 이런 차이점만 보더라도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평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여러분 이쪽에 가스 보충 공간도 따로 있고요 발전기 또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발전기 배출고도 있죠 시퀀스 어닝도 자동이에요 여러분 이 어닝은 2차 어닝이고요 2차 어닝은 여기 있습니다 자동 어닝이에요 터치로 들어오고요 지금 본방영상 김피디님이 열심히 편집하고 계실텐데 뒤로 진입할 수 있는 범위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소비자분들의 어떤 감성 자극에는 충분한 유인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모기장도 아주 크게 들어가 있고 사다리도 별도로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덩치 대비 도어가 큰데 되게 가벼워요 이런 것이 기술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토르였어요 자 여러분 폭설입니다 눈 굉장히 많이 오고요 남양주까지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신히 왔는데 이렇게 토르를 볼 수 있다는 희망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캠핑카 다양한 거 생각하시잖아요 제너럴 알브에 오셔서 지금은 뭐 눈이 너무 많이 오지만 눈이 그칠 때 오셔서 토르도 보고 다양한 캠핑카드 많이 있으니까 미국형은 어떻고 유럽형은 어떤지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본방송은 긴급속보로 제공되는 예고편이었고 본방 준비되면 바로 방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